자 그럼 같이 평창으로 가보실까요? 가시죠! 가자! 왜 안 와나? 고숙자야? 조인도에 비친 너의 모습을 봐 무섭다 냄새만 보태면 고숙자야 경기장판을 왜 가져가? 아 거기가요 진짜 추워요 오리털도 지금 저어줄게 했는데 입김이 그냥 콱콱콱 나오더라고요 1인용 아니에요? 예 저만 잘 사면 되죠 알아서 다 준비하셨겠지 뭐 필터는 어디갔어? 여기 잘 씻어 복제 저는 이제 한 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악기를 쌓고 저희의 일꾼입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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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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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어 저희의 요리 담당입니다 빨래도 이제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술이죠 술 괴롭히 한 감성으로 입국을 하고 그런 그림이 나오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옷 몇 개랑 수건 뭐 요것은 이제 가서 볼 천자문 천자문 외우고 있거든요 영어 공부를 안 하시네요 영어는 안 될 것 같고 중국 진출을 먹고 가서 공부하려고 책을 샀습니다 진짜 공부하시네요 네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서 가능할까요? 아마 안 될 거예요 고기나 좀 제대로 만들어 오면 다행이고 고기나 좀 제대로 만들어 오면 다행이고 아마 다들 뭐 아이엠어보이 유아러 걸까지만 하고 안 하지 않을까 근데 애니하게 이거 안 실었어 이거 안 실었어 엘리자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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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엘리자베스 싫어 요즘 많이 힘들고 그냥 우울증 걸린 것 같으면 가서 햇볕 좀 많이 바뀌어야지 레온 같지 않니? 가자 엘리자베스 잘 싫어 엘리자베스 아 내가 웃겨 봤거든요 흐흐흐 네 이거 한번 특힉한 이유가 있으신가요? 사실 좀 주위에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으면 뭐 뭐라고 그냥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진짜 절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들어가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공 한 달 동안 해보려고 그러려고 이제 평창을 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컨셉을 잡고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셋이 막 이렇게 모여서 막 지지고 복다하다 보면 뭐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은데 크게 변할 것 같진 않아요 색깔이 그냥 저희도 기대되고요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부담 안 돼요 자신감이 있어요 뭐 당연히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제 이제 본전 뽑아야 되니까 좀 제대로 좀 많이 하고 오지 않고 알차게 미국 가서 하고 싶어가지고 좀 많은 걸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가서 그냥 미국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올 수도 없고 그런 색 때문에 좀 많이 준비해 가려고요 가서 이런 저런 거 많이 해보고 싶어서 네 저희 열심히 작업해서요 좋은 결과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역시 다들 다 무모 먼저 체크하는구나 역시 다들 다 무모 먼저 체크하는구나 응 이것은 우리가 밥을 해 먹는 식당입니다 식당이고요 뒤로는 좀 무서운 나무 드리빡이고 오늘의 메뉴는 라면입니다 김치 형님 정말 멋진 것같애 오늘은 요새였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감사합니다.